배트남 부동산협회의 주체로 국가건설건축절람회장에서 부동산협회에 직속된 베트남 부동산 투자촉진센터와 태국부동산연구센터 그리고 부동산기업연구원과 함께 2017년 하노이 주택시장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태국 부동산시장을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국가기관인 하노이 건축설계부에 소속된 전문가들 그리고 베트남 내 실질적인 경험을 갖춘 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2016년 하노이 부동산과 2017년 전망에 대해 요약하기 위해 태국부동산연구센터와 베트남 부동산 투자촉진센터 그리고 부동산기업연구원의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2016년 10월까지 하노이에서 거래된 350개의 GPS정보에 대한 결과도 제공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태국부동산연구센터의 소폰 폴 촉차이 회장은 2017년 하노이 부동산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회의를 통해 베트남 내 건설, 부동산, 금융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과 거대 투자자들에게 전반적인 베트남 부동산의 객관적인 모습과 2017년 하노이 부동산 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과 태국 전문가들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2016년과 2017년 하노이 부동산 시장의 방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